야 그래도.. 그래도.. 이거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지금 2 컴이 아니라 이제 1 컴인데 동시 송출을 하면서 1080P로 8000比트레이트를 주고 끊김이 없다는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안녕~~~~~ 한번 먹어요~~~~~ 알람이 안뜨고 구독에만 올라온다구요? 그 알람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알람설정이 제대로 안되있으면 그럴수있어요 저기를 내려가는게 낫나~~~~~ 프레임 드랍은 조금 있는것 같긴 한데? 안그래요? 아닌가? 기분탓인가? 어디가야되? 갈대가 많아 갈대가 너무 많아서 신호를 보내는 종을 없애버리래 없애버려 챌린지 좋아 챌린지 좋아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좀 거슬리면 죽을때는 죽을때는 유튜브에서만 하게 죽을때는 흐흐흐흐흐흐흐 아 왜 안죽어 너 어? 저거 애들있다 나쁜놈들 카카오보다 유튜브 화면이 왜 더좋어보겠냐구요? 카카오는 720p구요 유튜브는 지금 1080이잖아요 더 좋죠 더 좋죠 쟤네 어떡하지? 샤미드님도 근데 유튜브로 보시잖아 보통 보면은 근데 게임방송할때는 카카오에 계신분들이 거의 안계세요 의미없이 자원을 낭비하느니 제가 카카오를 버릴려는게 아니라 이왕이면 옛날버전 정주행중에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 너무 갈때가 너무 많아서 결정장에 와요 게임할때가 더 재밌다구요? 어 이거 이제 태우면 chair 크으으으으으윽 챌린지이 거기로 가라 어이 깜짝!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계시면 우쭙입크아 뭐 이 자식가 니가 일렀잖아 니가 니가 일러가지구 저건 아닌가? 아! 뜨거! 저건 아니었어? 괜히 뜨겁기만 했네 지금 카카오로 보시는 분 크림스파게티님도 유튜브로 넘어오신다고 했고 예 황우성님 들어가세요 좋은밤되세요 감사합니다 샤미드님 말고 없죠? 카카오로 보시는 분 게임 없어 없는걸로 자 샤미드님은 유튜브로 넘어오시고 카카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할때는 유튜브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해요 방송 지은지님 지은지님도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유튜브 둘다 보시는 분들이잖아 그럼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결시간을 주세요 빨리와요 빨리와요 아까 유튜브에서 듣고 있었잖아 유튜브에서 채팅치더만 아까 빨리와요 안녕 카카오 방송을 종료합니다 카카오 방송을 종료합니다 카카오 방송을 종료합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훨씬 깔끔해졌어 느낌적인 느낌적 야이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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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죽었어? 지은지 이거 왜이렇게 세요? 백그라운드 켜고 있었다고요? 빨리 얘기를 하셨어야지 근데 어차피 칭시철이님도 유튜브로 너무 오잖아 본방은 괜찮은데 게임방송은 쪼금이나마 쾌적한 방송을 위해서 원컴으로 제가 지금 바꾼 관계로다가 이거 왜 못먹냐? 못먹네 폰으로 채팅치고 컴으로 카카오 보고 있었다고? 아 그래요 아쉽네요 아니 컴으로 켜놓고 컴으로 또 유튜브 들어와서 채팅 쳐 그럼 되잖아 이거 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혼 없는 아쉬워 아니 느껴졌어요? 방송을 핑계로 게임을 하신다는 소문이 아 그 소문 아니고 진심 팩트입니다 팩트 방송을 핑계로 게임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 내가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 여기 너무 복잡하다 이 동네에 뭐 할게 많아 여기 영혼이 너무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1g 정도는 있었어 오해하지들마 아 이거 아까 왔던데잖아 아 이런식으로 사기치나? 왔던데인데 또 오게 만드나? 쟤 간다어 와워워워 뭐 간다 이 쟤가 이 자식아 이거나 먹으라 예 몽상가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구요 지금 졸리셔가지고 졸린데 이런 3D 게임 보면 더 어지러워가지고 못보실거야 주무세요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끙댄다구요? 설마 다른 분들도 괜찮다는데? 진짜? 또 끊기는 분 됐어 또 카카오 키게 만들려는 속셈인가 다 알아 또 카카오 또 카카오 또 카카오 문명 새 게임 나왔다고 지른거 오늘 저한테 느껴서 욕 배 터지게 먹고 자기 방에 밖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문명하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욕먹어도 좋답니다 하하하하 아 아 왠지 공감이 되버리네 송신 양호합니까? 오케이 아 일단 우리는 여기는 제가 나중에 와서 또 즐기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저 빛기둥을 따라서 가봅니다 그럼 저거 저거 올라가야 되잖아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요? 아 여깄네요 섬님은 몰래는 못하시겠네요 여왕님도 방송 보시니까 게임방송은 안보세요 그리고 뭐 몰래 뭐 못하겄어요 부스 안에서 뭔들 못하겄어요 수석길을 차지하라 수석길을 차지허라 이 자식이 어딜 커미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귀신 진짜 얘 귀신이죠 지금 귀신요 섬님 말투가 매력적으로 왜그래 왜그래 부담 부담스럽게 기다려라 내가 한번 더 간다잉 내가 한번 더 간다잉 기다려라 엄미가 또 이거 타고 또 내려가면 또 니들 탁 죽는다잉 또잉 이 자식이 샵 쏴주시고 어디갔어 얘 어디서 쏘냐 누구서 쏘냐 어디서 어 앗 앗 앗 앗 앗 기다려 너네 기다려 언니 간다 언니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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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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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김유신님 김유신님 감사합니다 김유신님 고맙습니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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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ointed 앙 광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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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흐흫 ㅋㅋㅋㅋ threats 흐흑 이건 폰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tienen 놀고 아 여기서 여기를 쏴야되는구나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쏴주시고 갔어 이게 잡을 수가 없냐 더 아래를 쏴야되나? 여기를 쏘고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떡하라고 여기가 아닌가보다 여기가 아닌가보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돌기둥 발견 아프지? 쫙 꽁거리지? 한 번 더 맞아라 이놈아 요기서 요고 요고를 요걸 어떻게 잡지? 오오오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요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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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되지요 아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방패 반패 방패 반칙 아잇 잠깐만요 뭐 쏘시는거죠? 어디서 쏘신 거기 그렇게 많이 계세요? 아아 사거리가 오 되네 잉글랜드의 후예 보셨어요? 잉글랜드의 후예 보셨냐구요 안맞네? 아까 잉글랜드의 후예였는데 오우야야야 잠깐만요 아 이거 끊어야지 할건 하고 갑시다 오호우 나 간다 이제 아아 잠깐만 이거 어디에 연결해 내려가는건데 얘는 아아 오우 일을 올라갈라면 요겠오요 точ 요요요요요요요 아니 잡았잖아 잡았는데 왜 놓는건데 잡아넣고 에 technical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어어 어어 어이 왜 오셨어요? 아이이이이이이 이 자시라 어? 으악 다시 어떻게 올라가자 나 어디로 올라갔냐 아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째 여기서 으악 아아 아 위비비비비비빕 이제 잡아라 잘 올라간다 이놈들아 어 뭐야 흐흐흐흐흐흐 더 더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기가 맞나본데 아까 여기가 맞는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두 번 점프해서 저걸 못잡나? 그죠 여기 올라가는거 맞죠 근데 여기서 아까 왜 못올라갔어 나 일단 가봅시다 아 괜히 잘해놓고서 한 중간쯤을 쏴 그 다음에 잡어 올라가 여기서 위를 왜 못잡지? 허허허허 왜 때문이지? 왜 때문에?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더 쏴서 올라가야된다? 더 쏘면은 떨어져 화살이 밑에 있는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잡힐 에어쓰면은 진작에 잡혔을 것이고 이거봐 너무 높이 있으면 또 못잡아 어 그래서 그래요 발판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는 다중이 안되는 아이야 오 깜짝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다중이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지금 다중이 안되요 하나를 쏘면 다른게 없어져 그죠? 화살로 마친 지점 근처에 박혀있던 다른 화살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쏘고 여기 쏘면 어 여기 쏘면 오케이 아아 근처에 있으면 안된다 근데 이정도는 된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못올라가지? 아아잇 이런 체짝 아니 알려주지마 내가 알아낼거야 자아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샥샥샥 두 ז última 먹으라구요 둘 석글을 이용해에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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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국에ARE 여전해 윙윙윙윙 어흑 날아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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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셨어요? 원샷 원샷, 원킬 보셨어요? 이 포물선의 향연 보셨냐구요?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어요 밑을 보세요! 은유님! 은유님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요동찌개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앗싸 아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뭐 내가 너를 지켜보려고 했을 때, 이미 너를 잃어버렸어, 라라. 너는 정말 정리를 지켜보려고 했을 때, 잠시, 조그마한 스킬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담아둔다. 한약, 한약, 그 날 밤에 그 날에 저녁에 밥을 먹었을 때,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나 그냥, 한국어 더빙판으로 할 걸 그랬어. ㅋㅋㅋㅋ 이런거 다 한글말... 한국어로 나오던데 우리 주요대사를 내가 더빙하려고 우리 영문판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 간 신상을 묻지 않기로 하여요 섭림 더빙이 더 재미있어서 그렇게 합의받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건데 섭군님들께서 제 더빙이 더 좋으시다 하셔서 한건데 요런 자잘한 대사들도 다 한국어로 나오더라고 한글판은 요게 안타깝네 내가 이런 자잘한 건 아닐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쪼끔 안타깝다 라는거지요 아 왜 안터져 불도 안 붙어? 나무가? 저쪽에서 끌어당기는 분인가 이거? 어 한국성우가 잘하긴 했다고 하는거 같아요 철가파살 우와 기습에서 살아남아라 최대로 당겼다 발사하면 보호구들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야야야 몇방을 맞아야 죽냐 으!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이래요? 이쁘다 아니요 허헤헤헤헤헤헤 해헤헤헤헤헤헤헤헤 하하! 안 죽으셨어요? 어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mayonnaise 게으르 게으르 거요 준비! 구구구구구 고구gy구구.. 길어 길어 길어! 아아아ㅏㅏㅏㅏ 개 무서워! 깨깨깨 깨르륵깨르륵깨르륵깨르륵깨르륵깨르륵 깨르륵깨르륵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어깨춤을 치겠다 죽은사람 물건 가져가면 안된다면서요 나 먹고살자고 하는짓인데 좀 가져갑시다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여긴 뭐고 저긴 뭐지 막혔다 바로 쓰면 괜찮대 어? 막혔는데 여기도 여보세요? 아하 돌리고 돌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 라라 놈들보다 먼저 원천을 확보해야해 그쪽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 그럴 순 없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어서 가 가라는 소리야 결국에 목숨 왔다갔다 하는데 시키는건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말이야 자 딱 어떻게 줄이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저기를 등반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거 뭐야 떨어뜨리는거야 이거? 땡기면 얘가 오나? 안오잖아 이건 용도가 뭘까요? 뭐 아무것도 아닌가? 다 껍데기로 가야하는데 얼음 때문에 막혀있네 막혀있으면 이걸로 돌려서 하는게 맞잖아 그러면 이걸로 당겨서 돌리면 돌아가서 제가 얼음을 꽝 안하네? 흐흐흐흐흐흐흐 흠 저정도 먹이려면 되리나? 되리나? 그래 되겠지 이걸 내가 타나? 아하하 길었구만요 길었구만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plenty 빨리 여겨 Finance 아니 잠깐만 좋았잖아 pele narrale 잘해놓고 거기서 죽는다고? 음미 저어주 완벽하니? 나이스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애 나이스 문이 어딨어요 문이 어딨어 어떤 문을 터뜨릴까요? 문이 어딨길래 나보고 또 문을 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기야 어디였죠? 어기야 어디였죠? 운이 저기 있네 어기야 어디였죠?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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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잉나게 하니 또이 짜잉나게 짜잉나게 이거를 얘한테 묶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해야 되나? 그럼 저길 또 넘어가야 된다는 소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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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나라밥을 내가 뺏어먹는다고요? 어엇 어엇 이ievers 으이 77 이여이 우,우,해읤, 이이이이이이이 으이이이이이이이이 apo 흐 아니 이이이이이 그냥 달리면 되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일 안되네 그러면 얘하고 쟤avais구를 딱봐도 지금 연결하라는 그 신디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였나? 아 이쪽에도 있구나 아 이쪽이 얘가 걔데? 이곳을 일단 꽂아봐 돌려봐 아아 이해부러스 이해부러스 요기 끝에 가서 점프하면 가지지롱 여기서 얘랑 얘랑 연결하면 되지지롱 그런 다음에 얘를 가가지고 한번 더 꽂아가지고 어기어디어차 어기어디어차 어기어차 돌아갑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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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야 안 부러져? 어? 너 줄이 줄이 뭐 왜 안 부러...왜...왜...왜...왜... 이상하네 그냥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말아서 부러지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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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 되잖아 계속 돌려야돼? 하... 하... 이쪽으로 돌아...볼까... 하... 사...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абот까... 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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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저있다 여기서 살짝 맞춘 다음에 누른다 눌러서 해달라면서 빵이야 아아아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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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하니 문을 한번 더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두석기가 망가졌으니까 다음 두석기로 가라고 하는것잖아 썩을놈들 아잇 쥬밤 아잇 아잇 기다리봐 이거 땡기고 오오 오오 쇼피디루 쇼피디루 ㅆ 으앗 으으쌰 너무 잘하구요 손님의 예측력 인정합니다. 이제 뭐 뻔하지요 우리 하루 이틀 당해봐요. 이걸 자꾸 돌아 가 서 다시 위를 잡을 수가 없어서 떨어져 죽어요. 땡기고 해배님 은현님 지은지님 으이구 깜짝이야 나 가요 외나무다리로 가요 외나무다리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발을 살짝만 뒤데도 떨어져 줄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높은대로 올라가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맨날 맨날 올라가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죠? 여기서 멈추면 어쩌자는거죠 올라가는게 맞는거 아니었어 그럼 아까도 맞잖아 왜 아깐 안됐어 아깐 왜 안됐냐구요 얼마든지 오시지 얼마든지 또 얼음을 깨야된다 얼음을 깨야된다 얼음을 얼음을 깨야된다 얼음을 깨야된다 멀리서 보고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땡겨가지고는 안될거 같은데요 되나요? 여기서 한번 더 땡기면 되나요? 여기서 한번 더 땡기면 흰 흐르르 히을르 르 르 랏 그럼 여기서 인지 어휴! 아니야! 아아아아 너무너무너무너무 민망해요 민망해요 여기서 이제 얘를 얘를 땡기면 될 거 아냐 어? 그런 다음에 얘를 잡는다 따다다다 아 역시 역시 그런 거였어 어쩐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술 요 tyrxy 아닙니다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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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형을 나무를 타고 올라가나? 어서오세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나?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와 그런 다음에 얘를 그렇지 나는 천재 나는 천재 나는 나는 저 빨개 왜 나를 싫어하셔 나는 나는 저 빨개 엄청 헤맸다고요? 이런걸로 헤매시고 그러시나 에이 뭐가 그렇게 뭐 어렵다고 이런걸로 헤매시나 땡기면 저기서 폭포가 떨어지면서 물을 채우고 아 물이 빠져나갔네 짱나네 물이 빠져나니 짱나네 통에 있는 저 레버로 물이 빠지는걸 막을 수 있나봐 짱나게 이거를 그럼 또 어디다가 아 그냥 땡기면 되는거군요 흐 HE omdat 이오 니가 찌끄까 호흡 뒷끄까 물을 채우시어엉? 아.... 물좀 채우라구요 제발요 물을 채웠따아 야 뭐야? 이렇게 많이 채워도 되는거야? 홍연아님 좀 이상한데요? 섬님 게임할때도 새로운 매력이 있네요 개구쟁이 같아요 좋은거 맞으신거죠? 아니 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못잡으냐 그래서 잡았어 아 짜증나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야 높으면 물을 살짝 빼야된다는 소린데 아프다 이러면 다 쏟아지잖아 지금이니? 하하 다 쏟아지지 다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재미애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자요 아 힘들다 힘들어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힘없이 했다고 내가? 이것을? 배로 아니 아 두석기로 아 才 아.. 앗 앙 이정도는 안되겠니 됐슈 아 쫌 더 갔어야 되는거 어? 아니야? 되는거야? 아 쏘리 여깄다 아 왜왜왜왜왜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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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쏠거 아닌데 아닌데 그래 거기도 그냥 한방 날려주고 음 그래 계단 계단에 바퀴벌레가 한마리 있었지 뭡니까 나이스 ㅁㅁㅁ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 도자 도무가 열렸어 후 가자 아 아 아 아프다 아프다아 저기를 가려면 이제 못하고 가나 아 아니요 흐흐흐흫 라라는 열심히 다 해놓고 죽었다아 아 여기 밑에 있었잖아아 다음 이모티콘은 유다이를 해야되나 유다이에요 이거 해야되나 어 처음부터 아니죠 에? 오셨어요? 흐흐흫 흐흫 흐흫 쓰러지는데 한 대 더 때려버리기 뭐에서 쏘시는거에요 아유 진짜 아유 이거 맞추기 힘들어 흐흐흐흫 흐흐흫 그 그 그건 좀 라라가 왔어요 라라가 왔어요 해문 앞에 왔어요 이 rise 芋 그낽 그 fus 그내줧녱 그내중 그내중 늦어버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잡았습니다 야야야야야 응 어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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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방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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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방패스 저기도 방패스 아니 나 저기 올라갈라 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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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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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또 다시 넘어오는데 어어어 으어 으아 너는 너는 아 우와 둘이 협동으로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걸로 뭐 도망가는건줄 알았던 이거 뭐야 왜 떠있어 용기 덤벼 이제 이 자식들아 난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또 나는 니가 그런 거를 후 후 호두를 쪼갰다는 표현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제가 영 좋지 않은 곳이라고 바꿨습니다 후 호호호호두를 쪼갠다잖아 여기 스킬 포인트가 많아 그냥 이거 다 해 싸움꾼 다 해봐라 가게 다시 시작했는데 일이 넘쳐서 아 그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때요 새로운 곳은 손님이 좀 괜찮아요 거기는 아 여기다 해야되는구나 아 여기다 해야되는구나 선보일 것 투성이 그렇겠지 새로 했으니까 그렇긴 할텐데 상권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아 여기서 왜 한번에 못 가는 것이지요 위를 공략해야 되나요 황재성 같애요 아니 여긴 또 못하잖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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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헉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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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3일짼데 오늘이 제일 빨리 끝났어요? 대박 주간인데? 지금이 빨리 끝난거라고요? 주간인데? 어? 그럼 뭐야? 이제 야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티넬프님 밤에 못 만나는 거예요? 야간이 아니어서? 왜 마지막이? 히시 으우호우 뭐 지금 처음이니까 좀 지내면 이제 또 안정 되겠죠? 시간은 아니야 그런데 맞아. 티넬프님은 주간에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몸도 이제 좀 관리 더 해야 되고 데바디 할때 이제 띡띡 계산소리를 들을수 없어 어허어어어억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하나 어? 뭐야 안됐다고? 여기 하나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3개씩 이렇게하면 하나라도 막겠지 ㅎㅎㅎㅎ 아주 좋꾸여어어 여기 뭐야 뭐죠? 아 저기 있구나 오오오 ziet 후...호우 네 초록색인 거 방금 깨우쳤습니다 초록색이면 된다는 거 아니 맨날 울라만가 이러다 우주까지 날라가겄네 화살을 쏴서 뛰어보자 펄저 머리가 내까지 닿기 전에 떨어져 죽겄네 오늘 잘하면 엔딩 보실지도 했는데 넷이네요 워 그.. 여러분 레비님이 넷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꺼야될 것 같아요 시간도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베이스캠프가 발견이 되어버렸네 레비님이 알려주는 순간 이를 어쩌지 레비님 해명하세요 지금 엔딩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83% 83%가 꼭 엔딩을 뜻하는건 아닐테니까 한.. 10%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엔딩까지 일단 탑 꼭대기 한번 가볼게 오오오오오 오 노노노노 오오오오오오 자 골 place 눕매 참 어수 한번sm 너네는 너네는 계단으로 가도 되잖아 너네는 거기 왜 기어올라가는데 너네도 라라의 피가 흐르고 있냐 여기 얼었어 여기 얼어가지고 자칫하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진다 오오오 오오호에 때마침 때마침 얼음이 있고요 여기서 아 뭐야 이거어떻게돼 어떻게 해야되는데? 여기 다 가야되나? 가서 돌아서 가야지 어이구 어이구 여기 뭐가 있길래 이거 무슨 바벨탑이야? 자기들끼리도 막 올라가고 떨어트리고 그러네 바벨탑인가봐 아유 우리 승득씨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승득씨 아이고 우리 새로운 곳도 대박나시고 우리 승득씨 건강도 아이고 빨리 아이고 회복하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건강회복이 일단은 제 제 우선이구요 아이 잡지마아 자리 자리 까지 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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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흉 흫흫흫 지방샷 ㅋㅋ 난장판이 따로 없네 그냥 총체적 난국이구만 이 집안 안 와 진짜 야 지금 너네가 쏜거야? 나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야 아프잖아 아프잖아 야 아프잖아 야 아프잖아 야아 야아 어허허 라라가 다 해놨더니만은 그냥 지들이 막 도와주는 척하고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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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몸을 숨기려는거야 오우 좋아좋아 방금 그거 괜찮았어 아니 많이 오셨어요 예? 아 아니요 자식아 난 너무 잘했구요 가자 후후 어이 종 종 이거 종 종이 아니구나 아 이거 떨어트리라고 이것도 써먹을 수 있는거구나 이 점이 이후에는 베이스 캠프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치면 스튜릿 캠프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빠진 이동기 스플레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으으응 다 했는데 아... 탄약을 많이 얻자 마지막 휴게소 마지막 휴게소 여기 여기 이후로는 휴게소가 없는거지 오줌마리여도 참아야돼